5초를 7일 내에 찍으면 오른만 원이라고 해요? 진짜요? 그러면 12월 31일까지입니까? 우리나라에 찍은 사람 없어?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야 최초 찍으면 일단 여러분들 마파하고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쉬고 내일부터 이제 폐간 수련할게요 빨라 하십니다 유튜브만 찍자 오늘 욕심 없다 유튜브만 찍자 진짜로 빠르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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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했다 아 1렙 좋았는데 자 6초 다 왔습니다 전체 랭킹 6등입니다 와 6초도 엄청 빡세다 진짜로 아 여기서 1초를 어떻게 줄여 1k 5초 3초 5초 5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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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깨자 그렇지 0점 0점 0.6초 단축 나 있다.